제주에서 조기 출산 위험이 있던 임신부가 400km 넘게 떨어진 인천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상은 있었지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해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학교 병원. 어제 오후 이병원 응급실로 산통을 느낀 25주차 임신부가 들어왔습니다. 태아가 쌍둥이인 데다 워낙 조산인 탓에 위험 부담이 컸던 상황. 제주대병원과 제주도 소방군부는 협의를 거쳐 임신부를 육지로 이송하기로 합니다. 임산부에 조사하는 가능성이 있고 도내 신생아 중환자실 부재로 육지병원으로 전원 요청한다고 연락 온 상황입니다. 임신부는 소방일기편으로 충남을 거쳐 인천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동거리만 400km가 넘습니다. 당시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체 16개 병상 중 2개 병상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가 부족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 정원은 전공의를 포함해 전체 5명, 의정 갈등에 전공의 1명이 병원을 떠났고, 장기 연수와 개인 사직 등으로 현재는 2명만 남았습니다. 전문의 1명은 주간에, 다른 1명은 야간을 전담하면서 진료 축소가 불가피했던 겁니다. 좀처럼 해결책을 못 찾는 의정 갈등에 커지는 의료 공백. 제주에선 올 들어 7명의 임신부가 헬기를 타고 원정 출산길에 올랐고, 인천으로 이송된 임신부는 지금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